오우 너무 맛있는데? 오우 안줄거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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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녕하세요 오늘 먹여볼 먹이는 바로 히카리사에서 나온 페거텍이라는 먹이입니다 이게 구형 이게 구형 사료고 이게 신형이에요 뭐 성분이라는 건 다 똑같고 용량도 똑같았는데 디젤만 바뀌었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이 더 귀엽고 좋습니다 구형은 너무 리얼리티하게 아 신형은 너무 리얼리티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더 낫습니다 일단은 어 이 사료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료의 장점은 완성형 사료기 때문에 일일이 반죽해주지 않아도 돼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사람 손에 냄새도 안 날 수 있겠죠 한 다음에 이거는 다른 핑램프를 먹으면 설사를 잘하는데 이걸 먹이면 설사를 거의 안하구요 냄새도 역하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한 작년 한 1년 반 전부터 이걸 찬양했었는데 어 이제 수입이 대량이 들어와가지고 알양장에서 엄청 많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든든해요 일단은 한번 바로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사료는 이런 식으로 완성형으로 되어 있구요 어떻게 먹이면 되냐 자 일단은 알갱이를 뭐 일단 반 부서진 거는 일부러 제가 부신 거예요 조금만 먹이려고 자 이거를 물에다가 2초 정도 담가줍니다 1,2 좀 담갔죠 한 다음에 개체한테 먹이면은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제가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죠 자 일단 먹는 개구리는 뭐 개구리계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패꽁이구요 그 다음에 수컷 녀석도 한번 먹여 보자구요 자 일단은 반 부서 논 사료를 2초간 담급니다 1 2 그 다음에 먹이면은 아우 아우 너무 맛있는데 아우 안줄거지롱 안줄거지롱 아우 엄청 맛있게 잘 먹죠 이 사료가 뭐 먹이 반응은 뭐 더 당연히 더 할 나위 없이 좋구요 일단은 먹이 반응이나 뭐 영양성분 뭐 설사를 안하는 거 소화라고 했죠 그런 거 다 좋은데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 있어요 일반 팽맨푸드는 반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사먹이는 거고 자 백맨푸드는 사먹이세요 제발 자 일단은 우리 패꽁이들이 이렇게 잘 먹여줬구요 이 사료도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이 40g짜리 12,000원이에요 일단 40g이면 베이비팽맨이 한 두달 세달 정도 먹일 양인데 어 뭐 그렇게 따지면은 비싸진 않아요 싸죠 근데 국내에서 나오는 사료가 싸기 때문에 어 비교적 비싸다는 느낌이 들구요 일단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다양한 장점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거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더 작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 반 부시고 3분의 1로 부시고 이렇게 먹이시면 되는데 어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나 아성체 중성체급이 먹기 좋고 성체급이나 대형중들은 먹이기 힘듭니다 일단은 딴 이들도 먹여 보자구요 자 일단은 우리 그린포다 베이비들이구요 일단은 또 뜯어져 있는 사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료를 그냥 들고 반 부서주세요 잘 부서져요 자 대충 부시면 됩니다 분명히 두알이었는데 세덩이가 되는 기적 반은 제가 날려먹었습니다 자 일단은 또 물에다가 1 2 하고 먹이면은 먹어볼래? 아우 맛있어 와 잘 먹죠 자 우리 집 나간 팩면도 돌아온다는 그 맛입니다 자 우리 어린 밥 투정하는 팩면도 냠냠 요새 갱년기로 입맛을 잃은 우리 애기 팩면도 맛있게 냠냠 모두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 팩면도가 단돈 12,000원입니다 어 뭐야 왜 안먹어 내가 씨 어? 엄마 씨 맛있게 먹으란 말이야 일단은 이렇게 먹이 반응도 좋고 간단한 사료 리뷰였구요 일단 사료 이름은 히카리 페거텍입니다 뭐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 있는 사료 회사 중 하나죠 일단은 믿음이 가는 사료구요 먹여 봤을 때도 뭐 설사나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사료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알약류장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몇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이걸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구하게 됐어요 이제 알약류장에서는 12,000원에 판매 중이구요 팩멘을 기르신 분들이라면 뭐 간단하게 어 구비해주시고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단점이 있다면 성채급한테 먹이기 좀 불편하단 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 아 아